일제 강점기에 봉천군관학교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고등군사학교까지 입교했으나 일제가 폐망하면서 일본군 고급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 광복 이후 일본 만주군에서 만주교민보완대로 재빨리 변신하여 일제강점기 때 화려한 군의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미군정예 군사양화학교를 이수하고 대한민국 군번 5번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국군총사령관으로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총지휘했던 인물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단 3명뿐인 대한민국 육군대장 사성 장군 중 1인으로 육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 이승만 정권 말기 대한민국 초대주 터키 대사와 초대주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5.16 군사정변을 전후하여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군정에서 주 미국 대사로 활동하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두 차례나 외무장관을 임명되었으며 1964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무려 6년이 넘도록 박정희 정권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일제강점기에서 첫 번째 이승만 정권에서 두 번째 박정희 정권에서 세 번째 전성기를 보냈던 처세술의 달인 제3공화공 열전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일본군 장교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변신의 대가 정일권입니다. 정일권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나 만주 북간도에서 윤동주 문익환과 함께 광명중학교를 다녔지만 친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 만주군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일본 육사까지 진학했고 대한민국 군번 일본 이현금보다 한기수 빠른 55기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나카지마 이치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만주군 상위까지 진급했으며 1944년 당시 동일기수 합격자 중 유일한 조선인 출신으로 만주군 고급장교 양성기관인 고등군사학교까지 입교했으나 1945년 졸업을 앞두고 일제가 폐망하면서 일본군 고급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꿈에나 그렸을 광복이었지만 일본군 고급장교를 꿈꿨던 정일권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만주 지역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때려잡던 일본 만주군 장교에서 만주 지역 우리나라 교민들을 지켜주는 만주교민보안대장으로 재빨리 변신하여 소련 군정으로부터 벗어나 가까스로 나무로 내려와 일제강점기 시절 화려한 군 이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미군정 군사형화학교를 거쳐 대한민국 군번 5번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국군총사령관을 겸임하며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총지휘했습니다. 전쟁 이후 1954년 2월에는 백선엽에 뒤이어 대한민국 군번 일본 이연근과 함께 이승만 정권 시절 단 3명뿐인 대한민국 사성장군 육군대장이 진급했고 제8대 육군참모총장과 제2대 합참의장 등 대한민국 육군 핵심 요직들을 두루두루 역임했으며 이승만 정권 시절 말기에는 대한민국 초대주 터키 대사 초대주 프랑스 대사 등에 임명되어 대한민국의 외교사에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장교에서 광복 이후 미군정에서는 재빨리 국군으로 변신하여 이승만 정권에서 대한민국 육군 사성장군까지 등극한 정일권은 6.25 한국전쟁 당시 국군 총사령관으로 미군 책임자급 간부들과 소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육군참모대학을 수료한 이력과 이승만 정권 말기 초대주 터키 대사 초대주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서도 제3대주 미국 대사로 발탁되며 외교관 생활을 이어갔고 당시 육군 소장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 세력을 이끌고 5.16 군사정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을 찬탈하자 재빨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자 동갑이면서도 일본 만주군 후배 대한민국 육군 부하였던 박정희를 지지하며 1961년 6월에서부터 1963년 4월까지 박정희 군정 시절 또다시 제5대주 미국 대사로 임명 되었습니다. 이후 군인 박정희가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통해 셀프민 정의항에 성공하자 정일권은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 초대 외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 정권 그리고 박정희 군정 시절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반대되는 성격의 정치 권력들이 교체되는 수십 년 동안 특유의 처세술로 끊임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늘려갔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정일권이 제3공화국 초대 외무장관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1962년 대한민국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특사였던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려 마사요시가 한일협정을 위해 협의했던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려 35년 동안이나 억압받았던 아프고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양국의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요 현안들은 모조리 무시한 채 경제적 보상과 차관을 대가로 모든 문제들을 종결 선언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구려개교 졸소개교에 대해 분노한 당시 모든 야당의 정치인들과 사회 종교 문화단체 대표 등 저명 인사 수백 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대학생들까지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박정희 정권이 3억 달러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조국은 박정희 김종필 너희 1인의 것이 아님을 알라는 등 우리 민족의 아팠던 역사를 헐값에 졸속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정 때부터 수년간 공들여 추진했던 한일협정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엎어질 위기에 처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 최두선을 해임하고 일본 만주군 장교에서부터 대한민국 육군대장까지 그 누구보다 화려한 건 경험이 있던 정일권을 외무장관직까지 겸임하는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칭 불도전해각 돌격내각을 앞세워 강대강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어느덧 당시 중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되었고 마침내 1964년 6월 3일 학생들과 시민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박정희 정권은 물러나라를 목놓아 외쳤던 육사망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 제2의 이완용까지 자처하며 한일협정을 주도한 김종피를 잠시 외유 보내는 등 불처럼 타오르는 시위 열기를 꺾으려 했고 당시 내각의 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무장관까지 겸직한 정일권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장교를 지내며 맺었던 인맥들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 총리 사토에이사쿠와 회담까지 가지며 한일협정 조기 타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변신의 대가이자 처세술의 달인인 정일권은 김종필 김영욱 김성곤 등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들과는 달리 동갑이자 자신의 군 후배인 박정희에게 납작 엎드리며 1964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무려 6년 7개월 동안 1인지아 만인지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재빨리 변신하며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랜 시간 권력을 탐해오면서 흥하고 성할 수 있었지만 결국 두고두고 회자되는 희대의 사건들을 거치며 쇠하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를 통한 무력 진압과 각종 공안 사건들을 앞세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끝내 체결하고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을 통해 국회 비중까지 마무리하며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바로 이듬해인 1966년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건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또 한 번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961년 위기에 빠져있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 아래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총칼을 앞세워 5.16 군사정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을 몰아내고 들어선 박정희 군정은 소위 혁명재판을 통해 엄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했어야 할 이병철로 대표되는 부정축제자들로부터 충성맹세를 받은 후 엄벌이나 몰수는커녕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채워주는 공생관계로 변질되었고 이로부터 몇 년 후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을 통해 박정희 정권과 당시 대한민국 최고재벌 삼성그룹과의 정경유착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건전성을 위해 밀수를 5대 사회학 중 하나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를 통해 건설자재로 가장한 사카린 수천 부대를 밀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하기는커녕 당시 관련 부처 장관 김정념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 정일권 내각의 핵심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그룹과 한국비료를 두둔하기에 바빴고 이병철의 삼성은 박정희 정권의 비호 아래 동양방송과 중앙일보 등 그룹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정경유착으로 기인한 초대형 밀수 사건이 아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일개 직원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비료의 차관을 빌려주었던 일본 미스이물산에서 밀수로 적발된 사카린 원료 OTSA는 한국비료의 요청에 의해서 차관자금으로 관련 품목 대금을 결제하고 건설자재 명목으로 정식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고 박정희 정권과 대한민국 최고재벌 삼성그룹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1966년 9월 22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5.16 군사정변 당시 부정축제자로 몰려 심기일전했던 마음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했고 같은 날 대정부 질의응답 차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한 박정희 정권 국무위원들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선의 주먹 김두한이 뿌린 오물을 맞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의 정치의 상징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에게 오물을 뿌린 일명 국회 오물투척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김두한이 뿌린 오물을 뒤집어쓴 채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던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한 강료들은 씻지 못할 치욕을 당한 직후 내각 총사태를 결의하고 전원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영혼까지 팔아가며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다 똥물까지 뒤집어섰던 정일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표 반려 덕에 국무총리 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루머 속 주인공에 등극하며 급격히 쇄하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과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인 1968년 6월 속칭 선운각의 에이스 정인숙이 아들을 출산했고 세간에서는 정인숙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더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당시 정인숙이 갑작스럽게 출국하여 일본과 미국 등지에 머물면서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귀국한 정인숙이 1970년 3월 17일 서울 마포구 도로 위 자동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정인숙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더라는 소문은 당시 히트곡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을 개사한 노래와 함께 다시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일권은 소문 속 남자 주인공인 청와대 미스터 정으로 불리며 혼해자 논란 뿐만 아니라 정인숙 피살 사건의 배우설까지 휩싸이면서 특유의 처세술로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유지해온 국무총리 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1970년 12월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71년 7월 제8대 총선에서 김종필에 이어 민주공화당 전국구 입원을 차지하며 국회의원으로 전개해 복귀했고 1972년 10월 유신 전후에는 제8대 민주공화당 의장으로 1973년 2월 제구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에는 유신 체제하에 박정희 행정부의 신여라고 불렸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역임하며 박정희 정권의 연장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난을 채워갔으나 사카린 밀수 사건과 국회 오물투척 사건 그리고 정인숙 피살 사건까지 있은 이후에는 그 누구도 정일권을 견제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